아 좋은 날입니다 만원의 행복 제가 이제 빨간색 샘플이 없어서 샘플을 지금 만드는 중인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샘플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설명서에 보면 어려운 구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시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은 어려울 거고 몇 번씩 작업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에요 자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됐냐면 수놓은 겉감을 지금 이렇게 이제 앞뒤판을 꼬맸 꼬맸어요 앞뒤판을 꼬매는 과정도 궁금하시죠 자 앞뒤판 앞판 뒤판을 어떻게 꼬매냐면 다트를 지금 이렇게 잡았지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어 지금 자르지 않고 그냥 저는 접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안감도 안감도 이제 솜을 얇은 솜을 원단에 시저 없이 붙여서 지금 이제 원단에 대고 솜을 재단할 때 이 다트 부분을 자르지 마시구요 그냥 붙여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뒤에가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어 겉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 놓으시고 겉감에는 물론 이제 솜은 안 들어가겠죠 겉감에는 솜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중요 표시 부분이 있는데 중심선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중앙 부분 다트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중심 부분 겉감도 마찬가지로 중심 부분 그렇게 표시 하시고 여기 중심 부분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앞판과 뒤판인 하고 어 만날 때 이제 꼬맬 때 자 이렇게 해놓고 꼬매시잖아요 자 어디 어디를 먼저 1번으로 꼬매시냐면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a 구간 여기서부터 b 구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어 자 앞판과 뒤판을 마주하고 꼬맬 때 겉감도 마찬가지에요 자 이 부분 제가 시침핀을 가져올게요 잘 보이는 시침핀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 여기 끝과 이 끝을 마주한 다음에 꼭 맞추셔야 되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침 꼭 표시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접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걸 가름솔로 할 거예요 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뭉치고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 시접이 여기 이음새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솔기는 이렇게 가름솔로 한 다음에 여기 중앙을 딱 꽂으셔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부분도 이렇게 우리 중심 부분 표시하라 그랬죠 앞뒤 이 솔기도 마찬가지로 가름솔로 이렇게 가름솔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꼬투리 자 이 끝과 이 끝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부분도 잘 맞추시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쭉쭉 박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박음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박음을 앞과 안감의 앞과 뒤를 박음을 해왔어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다 박았고 이제 이 시침핀들은 제거를 하구요 자 그 다음에 어 겉과 안감이 모두 같은 과정이라 제가 안감에서만 설명을 드려요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 주는데요 어 이 여기 이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버리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가위집을 촘촘하게 넣어 주세요 그래야 곡선이 완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자 여기는 그닥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어 재봉 미싱하고 안친 했는데 요즘 아주 미싱하고 친해져서 박음이 아주 예쁘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된 아이를 지금 이제 뒤를 이렇게 이제 안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상태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접이 지금 어 가름술로 해줬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예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를 여기 집어 넣는 거예요 자 겉과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만나도록 이렇게 포개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주머니처럼 포개 넣은 다음에 B 구간을 박음 해주는 해주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지금 넣었죠 넣어서 지금 이제 여기 B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런데 창구멍이 있어요 창구멍은 제가 설명서에도 썼다시피 순원 눈 쪽 반대쪽 이 뒤쪽에 윗부분에다가 창구멍을 둘 거예요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창구멍을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창구멍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박음 하시고 여기 이렇게 박음 하셔서 여기까지 박음 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면 창구멍으로 뒤집고 정리하시면 끝이거든요 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요 자 프레임 다시는 설명은 여기서는 안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합체해서 꼬맨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꼬맨다는 거 그리고 겉과 겉과 겉이 만나게 포기해서 꼬맨다는 거 그렇게 잊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